안녕 감사합니다 아 떨려 진짜 앞에 보인다 아예 없어요 눈 떠요? 하나 눈 떠 아 잠시만요 아 이게 뭐예요 막차 축하합니다 막차 축하합니다 막차 축하합니다 안 할래요 막차 축하합니다 막차 축하합니다 사랑해 시후에 막차 축하해요 벨린 슈퍼콘 슈퍼콘 후도령 이제 올리기 성공 예이 굴기 싫어 아깝다 너무 수고했어 정말 6개월 동안? 6개월 동안 이내로 있어서 너무 행복했고 많이 배웠던 것 같은데 이렇게 또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할게요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감사해요 진짜 감사해요 진짜 우와 너무 예쁘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리플릭스 콘텐츠 촬영을 하러 왔습니다 이거 찍고 있는데 글램 찍고 있는데 뮤지컬 캐스트 그거 캐스트 핸드 같다고 근데 진짜 왜 저번 지우가 글램 때문에 더 어려 보이지? 지우가? 이유가 뭘까요? 확 성장한 느낌이라 그랬나? 그때가 음 그렇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지우가? 아닌데 지우가 글램 쉬는 거 같은데 응 수고하셨습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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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오 오 잘 보여줘요. 잘 보여줘요. 잘 보여줘요. 잘 보여줘요. 이리와! 이리와! 쥐어! 이리와! 빨리! 헐! 이거 너무 좋아요. 우와! 너무 멋있어. 별로예요? 봐봐. 잘 나오는데? 너무 예쁜데? 아, 이 색깔이 좀 더 작게 나왔네. 얘 너무 달라. 되게 다 깎이 나온다, 이거. 진짜. 얘를 이렇게 만든 건가? 음, 그런 것 같아. 이게 있더라. 이거 사주세요. 어, 그래. 오, 이거 마음에 들어. 이게 색깔이 다르구나. 되게 잘 나온다. 응. BH 4컷 해주세요. 저 맨날 가서 찍을래요. 5,000원 안 내고 찍을래요. 보여주세요. 여름 2컷 해주세요. 대한민국 출시. ㅎㅎ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너무 해요. 아니 아니 옷도 예쁘고 너무 예쁘다. 정말. 제출했어요. 시상 해봤어? 아니요. 아 들꽃영화상 때 해봤어요. 들꽃영화제에서 그거 했었어요. 보자 이쁘해. 저는 오늘 A판 스타워즈 시상시에 왔습니다. A판 스타워즈에 왔어요. 오 이쁘다 이쁘다. 너무 발랄한 저 아닌가요? A판 스타워즈 여자 신인상 넷플릭스에 지금 우리 학교는 박지훈님.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끝났어? 나? 아 끝났지. 축하드립니다. 끝났어. 진짜 축하드립니다. 신기하다. 그러게. 반면에 이렇게 부탁드려야겠다.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시겠다. 아 이름이 바뀌었네. 박지훈. 윤찬영. 오 그러니. 목박별 출연시켜주세요. 아 지효 뭐예요? 맞아요. 지금 지효. 지효 지금 뭐예요? 지효 지금 뭐예요? 지효 지금 뭐예요? 안녕. 안녕. 축하해. 안녕. 언니들 얘기해달래. 노래부터 들었어. 우리 언니들. Congがして 나는 나는 soient 입니다. 스탠리, 진심으로 촬영합니다. 와 오늘 진짜 고맙습니다. 그게 스토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안녕. 진짜 하고 싶었어..